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여기까지에요.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약간의 함정이 보이죠?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이라는 문장을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받아쓰기 문장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달콤한 도넛 세트 선물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이라는 문장입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장은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문장에서 해시태그라는 단어가 나왔죠. 평소에 여러분들도 SNS 하실 때 해시태그 사용하시나요? 왜 인터넷 소통망에다가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 그 내용 설명을 하면서 단어 앞에다가 샵기요, 샵기요를 붙이죠. 해시태그, 샵기요와 특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단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영어 표현인 이 말은 우리말 순화어가 있습니다. 핵심어 표시, 핵심어 표시라는 말로 지난 2015년에 순화어 선정이 됐어요. 해시태그, 이걸 한글로 쓸 때는 해, 아, 이, 에다가 태그도 아, 이,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영어에 맞춤법을 기억하기보다는 핵심어 표시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때요. 달, 여기 받침이 이제 헷갈립니다. 리을인가? 리을 히읗인가? 아, 내 다른 사람 생각 못했겠지만 나는 리을 히읗이랑 확실히 알고 있지. 이랬던 분들 틀리셨어요. 발음 표현은 다에다가 그냥 리을 받침이에요. 그냥 리을. 깨달음은 깨닫다.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깨닫다, 깨닫고, 깨닫지. 이렇게 뒤에 자음 어미가 붙으면 디귿 받침을 붙이고요. 깨달아, 깨달음, 깨달으니. 이렇게 모음 어미가 붙을 땐 리을 받침을 씁니다. 여기서는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리을만 쓰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꿨으면 핵심어 표시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그냥 리을만 써서 깨달음 이게 발음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볼게요. 5894님 안녕하세요 쭈디 함께합니다 해주셨고요. 1780님은 쭈디 세상의 동사무소에 서류 뛰러 가는데 사랑하는 수진씨가 쯡을 놓고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한 일이죠. 그죠? 2195님 주말 내내 비가 와서 집에만 있다가 출근하려고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큼 무겁더라고요. 오늘은 받아쓰기 성공 해주셨고. 9570님 하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아, 외매하네요. 해시태그를 하시타그라고 쓰셨는데? 요게 핵심어 표시가 어느새 맞는 건데? 아무튼. 7824님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우리가 예측했던 오답이었습니다. 리을 히읗. 아, 안타깝습니다. 8103님도 리을 히읗으로 쓰셨고. 8238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씨가 끔물거려서인지 피곤함이 가시질 않네요. 따끈한 원두커피 한 잔에 여유를 느리며 가나다 라디오와 함께 피곤을 내리는 빗줄기에 보내봅니다.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잘 맞춰주셨고. 8103님. 으익! 막상 적으려니 헷갈립니다. 9570님.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1216님도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한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도전은 멋진 거죠. 어우, 맞는 말씀이십니다. 9386님. 오늘도 재밌는 퀴즈네요.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주말 잘 쉬셨나요? 해주셨고요. 4958님. 주원 아나운서님. 해시태그 핵심어 표시. 다른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정말 뜻밖의 오답을 보냅니다. 다는 게인데 다른 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1374님도 잘 맞춰주셨고. 2195님도 잘 맞춰주셨고. 7836님. 해시태그가 샵 거식인감. 요즘 하는 것들은 다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근데 또 아는 분들은 되게 적절한 핵심어 표시를 해가지고 글 쓰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김선아님. 주원님, 안녕하세요. 이슬비 내리는 월요일 가나다 함께합니다.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 잘 맞춰주셨고. 말괄량이 도로신님. 해시태그 전 습관이 안 돼서 안 써지더라고요. 핵심어 표시구나. 그리고 깨달음. 그냥 리을이고요. 맹꽁맹꽁님도 반갑습니다. 쭈디 입어보실게요. 받으실게요. 이렇게 저는 안 쓰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나다 함께합니다. 오늘같이 비 내리는 날.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달달한 도너츠. 참 좋은데 받아쓰기 도전합니다.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도너츠 먹고 싶어요. 비오는 거리 신청합니다.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간석동 재키님.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이게 맞나요? 어우 헷갈려. 잘 맞춰주셨어요. 화이트앤블랙 님도 해시태그 다는다는 거 깨달음. 이게 뭐가 함정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잘 못 들으셨어요. 정순찬님은 해시태그는 우물정표 이거 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 이 받아쓰기. 작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참여하고 오랜만에 참여해 봅니다. 바빠서 워낙에 못 듣다가 문득 생각나서 참여도 해봅니다. 해주셨고요. 행복분자님. 요즘같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안전예방에 대하여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으로 인식시켜야 함. 오 이거 받아쓰기에다가 글짓기를 접목하신 것 같은데 더 어렵게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태채님. 한글 쓰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혜진님도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쭈디 주말도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도 끄물 끄물 하네요. 아이고 타.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해시태그 시지 모를 일은 없죠. 가나다에서 배운 끄물 끄물을 써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넬르미님도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핵심어 표시.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이아나구호님.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오히려 외래어가 어렵네요. 하셨고. 12255님도 핵심어 표시.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 맞춰주셨고요. 5853님. 봄꽃님. 요즘 들어 봄꽃들이 너무 예뻐서 풍경사진 많이 찍는데 샵 봄꽃. 샵 너무 예뻐. 샵 확 깨물어주고 싶다.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이네요. 왜냐하면 별그램에서 해시태그는 중요하니까요. 샵 가나다 라디오. 샵 완전 신나. 샵 최고 최고의. 와. 활용 끝내줍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해서 한번 달아볼게요. 7824님은 너무 어렵지만 계속 도전합니다. 해주셨어요. 정답들 거의 다 맞춰주셨고요. 정답자 중에서 오늘의 당첨. 달콤한 도넛 세트 받으실 분.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5853님. 요즘 들어 봄꽃들이 너무 예뻐서 풍경사진 많이 찍는데 해시태그 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이네요 하시면서 별그램에서 해시태그 중요한데 샵 가나다 라디오. 샵 완전 신나. 샵 최고 최고. 이렇게 달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5853님 문자 감사드리고 오늘의 당첨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내일도 받아쓰기가 있으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